한국과 EU 발달장애 아티스트 한국특별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발달장애인과 정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애써오신 휴머네이드와 휴머네이드 포스트,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빛의 아트 비즈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멋진 전시공간을 마련해주신 예술의 전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일들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신생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회사를 이름을 지으면서 담았던 의미는 이름 그대로 새로운 삶,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자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인식 확산의 좋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뒤에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